자! 이번 경기는 현대식과 구식의 이제 공성무기의 싸움입니다 일단은 조선 구식무기 조선 전자천자총통과 그리고 비격진 천내투석기를 사용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야들은 현대식 목조포, 페러포 그리고 암스트로포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경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포격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 다음 경기는 닌자와 사무라이를 붙여보도록 하죠 자, 이제 이건 배치가 중요한데 어, 이거는 가장 심각한데 어, 배치를 진짜 잘해야 돼요 이거 배치 잘못하면은 어, 대포 몇 번 못쓰고 이거 그냥 끝나버립니다 자, 배치를 하고 배치를 하고 딱 투석기 허! 투석기가 너무 많은데? 야, 1회 배치해가 언제 배치해? 배치해 스읍, 잠시만 투석기가 생각 외로 많기 때문에 스읍, 어, 이건 좀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몰라, 3개씩 정리하다 보면 언젠간 정리가 되겠지 어, 투게는 되겠지? 야, 이건 진짜 거의 포방대다, 포방대 어, 포방부의 위험 어, 한국은 이때 부터 포방되었나 봅니다 배치 끝! 와아ı Pens pue 와아아그래 Sisters 말래 두고 피해서 Ninja 폭탐 테러범 경기를 시작하도록 하죠 전투 시작! 준빈 아이 dolor니더만 구식무기를 약보지마라 발포X 슈악 공습이다아 Ad 와 뭐야 적군 반파됐는데? 지금 조쿤 비상걸렸습니다 조쿤 길막혔어요 지금 미안해 난리난데 어 쏜다 대형사격한다 자 하지만 늦었습니다 두번째탄이 발포되었습니다 과연장미사일 앞으로 와 버스터콜인데 버스터콜 현재 아군피해 거의 없음 방사포를 준비하라 어 뒤에 그 야들 좀 죽었네 오우 쉣 뭐야 무슨 백발백죽이야 쏴 우리도 대형사격한다 투석기에 원래 폭탄 넣었습니까 이건 폭탄투석기에요 이것은 폭탄투석기입니다 이런 무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야 근데 자들 정확도 진짜 엄청난데 우리가 많이 죽었어 방금 뭐야 날라갔어 오 임마 날라갔어 오 무서웠다 쏴아라 쏴아 적을 불바다로 만들어버려 전툰 전툰 방열 여기를 맞춰야돼 여기를 오호 나이스샷 적의 핫포세를 격파했다 와 여긴 뭐 거의 그냥 불바다됐네요 적 핫포다 핫포세젠데 온다아 야아 야 진짜 무식한 전투다 무식한 전투 앞에는 대포를 쏘고 있고 앞에는 대포를 쏘고 뒤에는 투석기 날리고 훌륭한데? 지금 포를 쏘고 있지 않은 놈들이 누구지? 너들 왜 안 쏘는건데 아 사정거리가 안맞아서 그냥 쏴 아무 때나 쏟아보면 맞겠지 그냥 무조건 전탄발포해 쏘버렷 레디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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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엠 방열 야 버스터콜이네 버스터콜 하하아 구식이 더 센거 같아 우오호우 야 구식이 진짜 무식하게 세네 야 여기다 하나 떨어져야 되는데 여길 줘주네 여길 여길 떨어지면 게임 끝난다 그냥 근데 적군들이 그니까 지금 대비가 안되어있어서 털린거에요 어 적군들이 지금 대비가 안되어있어 그니까 포진을 원래 해놓고 쏴야되는데 어 포진 없이 지금 싸우고 있어요 애들이 와아 진짜 무식하다 불가나를 만들고 있어 자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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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온다 야 애들 여기다 대포를 매치하네 포클 고네요 한나 포클 푸 esper 범 범 어..다연장..다연장포 두렵지 않은데 우리 조선군이 원래 이렇게 셌나? 어..우리 현대식 다연장포 두렵지 않거든요 아 그럴까요?신식이라.. 그건 나중에.. 어허.. 과학기술..대단합니다 이제.. 적들이 물러갔나? 와..야들 대부선다! 이 포가 좋네! 이게 박격포네 다른건 이동식인데..어..저거는 그냥 고정식이네 저기에 우리 지금 우릴 박살내고 있어 크..근데 멋있긴하다 허허허 진짜 멋있긴..이거는 거의.. 어..성 하나 부술때 이정도 끌고오는거에요 성 하나..그냥 없애버릴때 네.. 내일 또 방송하나요?네 저는 매일방송합니다 이렇게 적의 진진은 불가다가 되어버렸다고 한다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오.. 두사끼가 지금 이 안에..어..쏠만한 애들이 없어갖고 지금 잠수를 타고있어요 지금 웬만한..다.. 다같아가 없어있기때문에 온다 야들 오네요 쓰읍..이거 최대한 사정거리 쏠수있나? 어, 최대한 한 번 쏴봐! 되는 데까지! 전탄! 저게 날라가는 거 몇 개나 있지? 여섯 발이 다 한 거.. 와아아아! 뭐야 이거! 자, 담 없는 건 날라갑니다! 흐헣헣헣헣헣헣헣헣헣헣헣헣 야, 진형이 불바다가 됐는데? 생존자가 있나? 어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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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딨어! 버텼다! 자, 하지만 늦었습니다. 무언가 발사되었습니다. 워앗! 야, 딱 여기만 안 맞았어 여기만 대박인데? 어 딱 저기만 안 맞았네요 대박이네 대박 야 우린 너무 좋은데? 여기 중간에 한 번 비우고 다 맞았어 어 포화속으로 게임판 자 옵니다아 워 불바다 테크는데 그냥 와아 답없다 이거 진짜 잠깐만 한 번에 쏘아보라 그럴까? 스톱! 적들이 지금 뭐냐 사기자로 다 도망가는데? 포스터콜이 위험 워헤몬 이거 비슷한 현대전 워헤몬 이거보다 다 할거 아니야 엄청 기대됩니다 이거는 대충 그냥 한국이 승리 아닌가? 얘들이 아무리 숨어도 이건 답이 없잖아 엄청 무섭죠 이건 접근을 못하는데 접근하다 거의 몰살당했어요 이렇게 와아 진짜 만약에 임진왜란 당시 이 정도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으면은 어 일본이 쳐들어왔잖아요? 역관광 할 것 같은데? 어 내 개인적인 생각인데 역관광을 했지 않을까? 어 싶은데? 저기를 태워버려 어 저것을 태워버려 이 산을 태워버려 아 이 숲을 아 으하 와아아아아 이야아 도망가는데? 으흐흐흐흐흐흐흐흐 도망가는데? 헤헤 승리! 다시는 구식무기를 무시하지 마라! 살려줘요 엄마! 나무는 가장 탄탄한 물질이라고 합니다 나무잼